안녕하세요 59시 노래에 맞춰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다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광명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 TV리도 한빛방송이 바로 가요사랑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자는 조영구입니다 광명시민의 날을 생일에 축하합니다 자 생일을 맞이하시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광명시민 여러분들이 서로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그런 광명시민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명시민의 날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 중의 최고의 가수들이 이곳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TV리도 한빛방송에 여러분 감사의 박수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